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면이 너무 많다 자, 국물 드시길 바랍니다 국물이 적을떠야 근데 이거 원래 좀 이뻐보기라고 얼굴로 국물 좀 적게 넣었던데 양념장 더 넣어야 돼 야, 얘네 짜게 먹는 거 아니냐 너? 뭐?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 원래 국물이 개운한 맛을 먹는 건데 농장으로 먹으면 안 좋지 왜? 미쳤나 봐 엄마가 개 부를래 응 음 아 으악 으음 으음 주인님 맛있네요 왈왈 왈왈